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한국사 두문자암기팁 오늘 조선전기로 들어왔습니다 근세식이죠 근세의 정치편 첫번째 암기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를 설계했었던 이 정도전 이 정도전의 저서들을 함께 암기해보도록 하죠 이 정도전이 조선왕조를 설계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경제문제에 대해서 감을 잃었대요 경제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주변 보다가 조그마한 불씨만 봐도 화재 날까봐 막 덜컥 겁이 나고 심기가 불편하시대 그래서 왕조를 건국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나가셨다고 합니다 정도전의 저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첫번째 조선경국전이 있어요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조선왕조의 통치규범을 정리한 저서 안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문감이 있어요 경제문감 경제문감 역시 조선경국전과 더불어서 정도전의 통치규범을 정리한 대표적인 저서 자 그리고 불교를 비판했었던 저서가 있어요 불씨잡변 심기리편이 있어요 불씨잡변과 심기리편 이거는 정도전이 불교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조선왕조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었던 저서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 왕 당시 요동을 정벌하고자 했었어요 요동을 정벌하고자 진도라는 병법서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래서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그리고 불씨잡변과 심기리편 진도 이렇게 정도전의 저서로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을 보죠 조선의 중앙통치기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의 중앙통치기구로서는 의정부와 육조가 있어요 의정부라는 기구는 조선의 각종 정치 통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고 논의하는 최고중앙관서로서 조선전기대 기능을 하고 그리고 육조가 2호 예병형공이라는 6개의 부서를 바탕으로 집행을 하죠 그리고 삼사라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라는 권력을 이제 권력집중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도승진은 명을 전하라 사극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왕 옆에서 도승지라는 관리가 왕의 명을 전해요 아이고 역적들 죄다 의금부 끌려가겠네 역적 죄인들은 의금부라는 데 많이 끌려가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자 도승진은 승정원이라는 기구의 조선시대 우두머리 장관입니다 명을 전하라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 비서기능이에요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이라는 기구 그리고 의금부라는 기구 이 의금부라는 기구는 대역죄인들을 다수이는 왕한테 객인 애들을 다수이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구 한번 보죠 도서관 애교 많은 왕 승무원은 외교사절이다 도서관 지금 이 주제는 법원직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따로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시면 좋을 법한 내용이에요 도서관이다 도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바로 이렇게 암기팁을 준비했는데요 왕 그 당시 조선정부의 도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구 바로 교서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애교가 많은 왕이래요 예문관 예문관이라는 기구는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거죠 하나 더 승무원은 외교사절이래 외국의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승문원이라는 기구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서관 예문관 승문원이라는 기구 이거는 약간은 지엽적인 포인트예요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로서는요 시대별 관리 감찰기구예요 관리들이 막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리를 저질러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런 처벌하는 기구가 국가별로 존재했었던 것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감찰 잘 받으려고 정중하게 그냥 막 사정사정 막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막 길어도 암행어사님이 순사랑 헌병대까지 끌고 와서 감찰을 제대로 하신대요 그래요 자 감찰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관리 감찰기구 관리 감찰기구로서는 어떤 게 있냐 바래 같은 경우에는 중정대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정부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어사대라는 기구가 관리 감찰기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시대 때에는 사헌부라는 기구가 관리 감찰기구죠 이 사헌부 관리와 더불어 사간원이라는 관리 기구가 있죠 이 사간원 사간원이라는 이 관리 기구 사헌부와 사간원이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석영, 간쟁, 봉박의 기능 이거를 우리가 언론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언론 기구로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홍문관이라는 기구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조선에 뭐라고 해요 삼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치? 이렇게 같이 한번 외워보자 이거야 그래서 관리 감찰기구와 더불어 조선의 삼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의 지방관리입니다 수령이라고 하죠 사또과 수령 사또라고 하는 이 수령 조선시대 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이 수령 수령의 일곱 가지 임무가 있네요 자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대학 시험을 칠수를 했대요 와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칠수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이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농부랑 간호사구나 그래 농부 간호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칠수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대요 인간 승리 대박 자 수령 칠사입니다 수령 칠사는 농부 간호사 군학 이렇게 있어요 농부 간호사 군학 농업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요 부역을 균등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을의 도적과 같은 간산무리들을 잡고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마을의 인구 호구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요 재판 업무 사송을 공정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군사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군사 훈련을 담당하기도 하죠 유교 학문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수령 칠사다라고 하는 거죠 수령 칠사가 무엇인지 또는 요걸 보고 이게 수령이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 조선 전기 때는 이런 제도와 관련된 암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자 교육 제도 조선은 어떤 교육 학교들을 운영을 하였는가 과거 시험 이 학교를 바탕으로 과거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였는가 각각 보도록 하자 3년 동안 식사도 안 하면서 와 정말 식사도 제때 안 하면서 경전만 외웠대요 열심히 보면서 공부했대요 진짜 꽁생원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문장력이 진짜 사기 캐릭터래 야 글을 정말 잘 쓰나 봐 조선의 관리 선발 제도로서 요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소과가 있구요 그쵸 잘못 눌렀습니다 소과가 있구요 그 다음에 대과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관리 문관에 입용이 돼요 요거를 문과라고도 하죠 요게 과거 시험이에요 소과 시험에 합격하고 대과 시험에 합격하면은 고위관리 문관이 되는 거고 오늘날 행시와 같은 이런 제도에요 자 그런데 요 시험을 비롯한 조선의 여러 과거 시험은 3년마다 매년 보는 게 아니에요 3년마다 한 번씩 봅니다 요거를 식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정기 시험이에요 요게 식년시입니다 그리고 소과 제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어요 소과 시험에 생원과는 경전을 보는 학문 시험이에요 유교 학문의 깊이를 보는 시험이죠 진사과는 문장력 즉 논술 시험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요게 뭐다 소과다 라는 거예요 소과에 합격하면은 대과를 볼 수 있어요 소과에 합격하면 근데 바로 대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입학하냐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죠 이와 관련한 암기 팁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암기 팁입니다 사부님 고향에는 소들이 소가 막 그냥 뭘 하고 있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문과생들이 뭘 하고 있어 초복날 전시회장에서 아이고 이거 참 왕게임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요거는요 교육제도를 같이 언급을 한 거죠 조선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성균관이라고 했어요 성균관은 소과 합격생들이 입학할 수 있어요 소과 시험에 합격하면은 최고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성균관의 학생들이 대과를 보는 거예요 과거시험 그래서 문관에 최종 합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과 시험은 서울에 있으면은 사부학당의 학생들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인 향교의 학생들 이들이 소과 시험에 주로 응시를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부학당과 향교 학생들은 소과를 봅니다 중앙의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이렇게 해서 소과를 보는 거죠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해요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이죠 성균관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과인 문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즉 대과인 문과에 응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종 임용이 되더라 그런데 이 시험에는 여러 시험이 있어요 소과는 1차와 2차가 있고 대과는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어요 1차, 2차 시험을 초시와 복시라고 합니다 초시와 복시에 합격해야 소과의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대과 역시 초시와 복시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대과는 3차 시험이 있어요 이게 전시라는 시험이죠 전시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전시는 뭐 하는 거냐 복시에 합격한 최종 선발 인원들 이들이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왕 앞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순위 결정전을 하고 그에 따라 품괴가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는 왕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 팁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